안녕하세요. 춘천시청 소속 심재영입니다.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? 선수천에서 운동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. 태권도협회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어요. 첫 번째 진희수님이 올림픽에서 가장 기대되는 것은 무엇인가요?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. 올림픽에서 기대되는 것보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지내는 날이 왔었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 MICKE님의 질문입니다. 시합 전날 루틴, 시합 당일 루틴, 시합 들어가기 직전 루틴이 어떻게 되시나요? 시합 전날 루틴은 없고요. 시합 당일 아침에는 밥 한 공기를 뚝딱하는 루틴, 그리고 밥카스를 꼭 마십니다. 또 경기 들어오기 전에 루틴은 시합 아대를 한 번씩 팔을 터치를 합니다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남겨주셨는데 올림픽에 나아가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